오늘 날씨도 좀 많이 좋아졌고 애들 한번 좀 밖에다 이렇게 공기 쏘이고 햇볕 벌려고 지금 내놓았습니다 우리 백구 지금 두 마리가 부견이 황대호 그리고 모견이 백순인데 굉장히 이쁜 우리 백순이죠 그 애들이 형제가 이제 몇마리 나왔는데 어 얘들 좀 이쁘고 애들이 암컷이라 또 더 이쁩니다 암수 골고루 나왔어요 근데 요놈들이 이제 거의 젖을 띄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처음에 나오니까 애들이 이제 뭔가 해서 좀 암컷이라 좀 쫄아 가지고 여기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 봅니다 이뻐서 얘들이 막 젖 뛰어 가지고 이제는 사료도 좀 먹기 시작했고 애들이 좀 활발하게 좀 놀아서 밖에는 한번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처음에 아주 이쁜 뵙고 암컷들 자랑 한번 해봅니다 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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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